어떤 자원이든 동물을 잡든 광석을 캐든 일반적인 나무를 캤을 때 꽃을 캤을 때 아이템에 무조건 천 개가 나오는 사실 정확히 천 개는 아닙니다 천 개 가까이 나올 수도 있고 천 개가 넘을 수도 있고 한데 하나만 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게 우와 천 개 넘었다 템 복사 가능하겠는데? 톡 가능하네 아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네 오케이 오와우 딱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이거지 와 플렉스한데? 와 이거 튕긴다 헐 내 마크 안 돼 갑자기 행복 마크에 불행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?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아 잘못 설치했다 잘못 설치하면 근데 이게 좋은 아 헷뿔 으윽 sort était